안녕하세요 지수연구원은 카이스트쌤 카이스트학 입니다 요즘에 옛날 제 영상을 보면서 그 당실때 뭘 잘못 생각하고 뭘 잘 생각했는지 복귀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구독자분 한명이 넥스트 아이를 한번 봐달라고 해서 좀 봐 드릴게요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준비했고 구독자분들은 꼭 다 듣기 바랍니다 우선 넥스트아이 종목부터 분석을 해봅시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일단 모멘텀부터 보시면 사업의 내용을 들어가서 분기보고서 들어가서 사업의 내용 들어가보면 업종은 이제 lcd 관련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분포 매출분포를 보면 보시면은 화장품도 끼어 있네요 매출분포를 보면 작년에 기준으로 lcd 관련 매출이 한 60%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 매출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재작년을 보면 또 50% 50% 정도 되고요 이제 구글 가서 검색을 해봅시다 보면은 이제 화장품이랑 디스플레이 장비랑 중국 자본 이런 느낌의 이슈가 있는 것 같고 급등했을 시기에 차트를 보시면은 이 시기 이 시기에 이제 이슈를 또 뉴스 검색해보면 이준석 테마주였네요 그럼 이제 모멘텀 정리를 해봅시다 업종은 lcd랑 화장품 관련이고 이슈는 화장품 디스플레이 장비 중국 자본 이준석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모멘텀은 lcd 화장품 실적 상승 또는 이준석 테마주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이미 저는 투자를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우선 이준석 테마주부터 보면 이건 뭐 딱히 이준석 쪽에 이슈가 될 만한 상황이 없습니다 이준석이 지방 성장에 나가거나 하면 의미가 있을 건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준석 테마주는 그닥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lcd랑 화장품인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끝나가고 마스크 완전히 벗으면 주가가 많이 오를 겁니다 근데 이제 또 걸리는 게 매출 구조가 lcd 반이고 화장품 반이라서 lcd도 같이 성장을 해야 하는데 lcd는 현재 그렇게까지 좋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뉴스를 좀 보면 화장품 쪽으로 테마를 돌리고 있긴 한데 화장품 쪽으로 돌리고 있다는 자체가 세력이 존재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제 그럼 화장품 쪽으로 괜찮지 않냐 투자할 만하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봅시다 굳이 lcd를 달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를 사야 하나? 이거입니다 화장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관련주가 얼마나 많은데 그쵸?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세력이 있든 없든 저가든 고가든 상관없이 이 종목은 매매를 안 한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또 정리를 하면 이제 모멘텀은 보면 투자할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끝! 다음 이제 제모 한번 봐봅시다 제모는 보자마자 보시면은 보자마자 탈락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업이익이 3년 적자입니다 이 이유만으로도 매매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3년 적자인 걸 저는 왜 매매를 안 할까요? 아마 대부분이 아실텐데 영업이익이 4년 적자면 상패심사 조건에 걸립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껴야 하고요 근데 한번씩 매매하기도 하는데 그 조건은 매출액이 우상승으로 증가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매출액 역시 우하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매매를 더더욱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주신 구독자분은 이제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걸 못 보고 그냥 샀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말씀드릴 거니까 그리고 이거를 질문해 주신 분은 이 종목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다고 해서 또 바로 돌리지 말고 요즘에 보면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것 보다는 이 사람이 왜 이걸 안 좋게 보냐 이 왜 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왜 라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고 맞다 틀리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게 맞다고 하면 지금 현재 매매가 잘못되고 있는 걸 파악을 하고 본인의 매매를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왜 라는 이유가 적합하지 않으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거는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고루고루 듣고 그 이유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고 그 이유가 맞다면 그거를 받아들여서 자신에게 좋은 무기가 되도록 바꾸는 게 중요한데 요즘에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최소한 제 구독자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셔서 그렇게 좀 자신의 외매를 좀 갈고 닦을 수 있는 방향으로 유튜브를 좀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뿐만 아니고 다른 영상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제 또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재무는 3년 0, 미 3년 적자 매출액 감소로 투자할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차트를 또 봐봅시다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있는 분은 차트 분석만 하고 구글링을 통해서 화장품 중국 쪽 이슈 보고 사신 것 같은데 진짜로 만약에 이렇게만 분석하셨다면 최소한 제가 한 방법 정도는 최소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차트까지 봐봅시다 일단 이 종목은 차트도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왜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잘 보세요 지금 상장한 날 상장한 날부터 지금까지 차트를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이 밑에 이 밑에 거래량을 보세요 없습니다 거래량이 고점에도 올라갔는데 불구하고 없습니다 희한하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 세력이 어디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아예 모르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상장 전에도 물량들을 꽤 매집하는데 그 물량들의 양을 이제 팔았는지 들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나마 분석해보만 한 것은 최근 움직임인데 이제 확대해 드릴게요 여기입니다 거래량이 종종 빵빵빵 터지고 있고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래가 이쪽에서 터졌는데 일본에서 이제 세력이 매집했는지 털었는지는 식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매집을 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격적으로 한 것 같고요 이 이유도 이제 설명드리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식적으로 이 가격대에서는 털지를 않습니다 그럼 차트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차트 최근에 세력이 공격적으로 매집을 했다 이렇게 되겠네요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력이 매집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모멘텀이랑 재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투자를 안 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럼 제가 모르고 이런 거 분석 안 하고 모르고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꼭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앞서 분석한 내용 기반으로 전략을 짜겠습니다 일단 영업이 3년이 적자라서 오래 들고 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근데 모멘텀을 봤을 때 화장품 모멘텀이 곧 있으면 뜰 것 같고 세력도 공격적이게 매집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은 개별 종목 이슈보다는 시장의 흐름 때문에 하락 중에 있고 이런 걸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보시면은 이 구간 여기 이 사이에서 가격 구간을 나눠서 추가 매수 후에 평당가를 내리고 화장품 모멘텀 올라갈 때 적당한 수익만 보고 나올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산을 여기 550원 정확하게는 한 535원 정도 535원이 되겠네요 535원을 잡고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와 이 사이에 추가 매수를 하라고? 지금 5,000원에서 1,000원인데? 그럼 두 배인데 너무 이 사이가 뭔가 아니냐 하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코스닥을 하면 안 됩니다 코스닥을 하면 안 되고 코스피를 하셔야 합니다 애시당초 맞지 않은 곳은 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질문 주신 분은 이제 참고만 하시고 막 손실이 크지 않으면 다른 화장품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손실이 크다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도 고민을 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꼭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이어서 복귀 컨텐츠로 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